이씨 형님! 형님 천천히 천천히 와 참치랜딩 여기가 낫지 않아요? 게임 끝 게임 끝 피 좀 빼주세요 상호 뭐해? 맞다 상호 오겠다 빨리 들어가야 돼 이 말을 굉장히 물었구나 둘 수 있어요? 네 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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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나버렸습니다 와 진짜 멋진 동영상 남겼습니다 형님 이거는 보통 1분당 3,000원 받는데 이거는 10초당 3,000원으로 측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는 랜딩 동영상이 있다네 아 뱃살 부위로 측정도 조금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여기 눈깔에 찔렀어요 초장 그 처음 만났어요 네 와 잠깐만 이거 딸기잼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네 피 좀 닦아내고 아 우와 꼬리 쪽 되게 힘 센데요 이거 딸기잼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딸기잼이지만 동영상 보는 사람들한테는 옆으로 딱 들어봐봐요 딱 이렇게 이렇게 저도 저도 사장님 저도 한번 더 들어봐요 딸기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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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옆들기